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TV 이번 시간에는 어린 왕자 제21장 그 중에서도 첫 부분을 하겠습니다 21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늘은 21-1 여기만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It was then that the fox appeared.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이렇게 해서 이건 강조금은이죠 It's that 강조금은입니다. 이렇게 It's that 뭐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Good morning said the fox. 좋은 아침 라고 여우가 말했다 Good morning, the little prince responded politely.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공손하게, 에이바르게, politely Although when he turned around, he saw nothing. 비록 그가 turn around, 돌아서다. 돌아섰을 때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I'm right here. 나는 바로 여기 있어요. The voice said 그 목소리가 말했다. Under the apple tree. 사과나무 밑에요. Who are you? 넌 누구니? Asked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가 물었다. And added. 그리고 덧붙였다. You are very pretty through the end. 너는 참 보기 좋구나. 너는 예뻐구나. I'm a fox. Said the fox. 나는 여우예요. 예우가 말했다. Come and play with me. 와서 같이 놀자. 와서 나하고 놀자. Come and play with me. Proposed little prince.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I'm so unhappy. 나는 너무 슬퍼.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 슬퍼. I cannot play with you. 나는 당신과 함께 놀 수 없어요. The fox said. 예우가 말했다. I'm not tamed. 나는 길들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아. Please excuse me. Said the little prince. 아. 미안해. 아. 뭐. 실례. 실례. 미안해. 이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아. Excuse me. 미안. Said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가 말했다. But after some thought, he added. 그러나 약간 생각을 한 후에 그는 덧붙였다. What does that mean? Tame. 근데 말이야. 너 tame. 길들이다 하는 말. Tame이 무슨 뜻이니? You do not live here. 당신은 여기 살지 않는군요. Said the fox. 예우가 말했다. What is it that you are looking for? 자. 이게 사실은 강조음문에서 나왔습니다. 자. it, that이 이렇게 합쳐져 있지만 이게 의문문이기 때문에 저 동사가 앞으로 도치가 됐죠. 그러면서 원래 it is what. 자. 이 뒤에 한번 보이시죠. 자. it is what you are looking for.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이거 지금 강조가 됐죠. 됐는데 의문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의문사가 맨 앞으로 나가죠. 그리고 저 동사가 도치가 되죠. 그러니까 what is it that? 이렇게 it하고 다시 붙어버립니다. 아시겠죠?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말입니다. I am looking for man. 나는 사람을 찾고 있단다. Said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가 말했다. What does that mean? tame. 어린 왕자는 질문을 한번 하면 먹으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답을 들을 때까지는 절대 이게 주의 집중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tame이 뭘 의미하니? 길들이다 이 tame은 뭘 의미하니? Man, said the fox. 여우도 또 이제 나름대로 자기 말을 하네요. 사람? 여우가 말했다. They have guns and they hunt.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고 사냥을 해요. It is very disturbing. Disturbing 하면 이것은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아주 불안하게 하는 평화를 깨는 이런 말입니다. 그것 참 나를 굉장히 불안하게 해요. It is They hunt. 이걸 말하겠죠. 총을 가지고 있고 사냥을 하는 게 이게 자기를 굉장히 불안하게 한다는 말 They also raise chickens. 그들은 또한 닭도 키워요. 물론 이 치크는 닭이란 말도 있고 병아리란 말도 있고 닭고기란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닭고기를 키운다는 말은 전혀 안 되겠고 병아리와 닭은 그냥 닭으로 하시면 됩니다. 병아리도 닭이 포함되니까 닭을 키운다면 당연히 병아리도 키우겠죠. 자 그들은 닭을 키우고 이 raise 하면 키우답니다. raise 사유화다 키우다 이런 말 These are their own interests 자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이제 총도 가지고 있고 사냥도 하고 뭐 닭도 키우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다 interest 하면 이것은 관심사를 말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 흥미사하는 것 관심사 Are you looking for chickens? 당신은 닭을 찾고 있나요? 자 이게 이제 닭을 기른다 하니까 여우가 좋아하는 것 중에 닭이 있죠. 아마 그래서 닭을 말하는 모양입니다. 소 이건 여우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닭을 키우면 여우는 닭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아마 여우의 관심사는 역시 닭이 아닌가 자 No said the little prince 아니 라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I'm looking for friends 나는 친구를 찾고 있어 What does that mean? tame 또 이제 나옵니다. tame이 뭘 놈이 하니? 끝까지 물건들어집니다. It is an act too often neglected said the fox 그것은 자 이제 답을 하네요 그것은 행동입니다. too often neglected 너무나 자주 무시되어지는 소홀이 되어지는 그런 행동입니다 said the fox 여우가 말했다 It means to establish ties 그것은 이건 뭐 이제 여우는 말을 높이고 어린 왕자는 말을 낮추고 관계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하시면 됩니다. 그냥 둘 다 말을 놓아도 관계 없습니다. It means to establish ties tie in 관계 Relationship이죠 Relationships ties 자 그것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해 말을 놓쳐 이제부터는 to establish ties 관계를 형성한다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